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 좀 급하게 요즘 정말 큰일인 것 같아서 테슬라한테 큰일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한테 큰일이죠 테슬라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인데 이게 빨리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즉시 지금 서명했죠 그래서 이미 노르서메리카에서 만들지 않은 차들은 기존 혜택조차도 탈락이 돼서 지금 유럽과 여기 사우스코리아 한국이 나오죠 대한민국도 나오는데 다른 나라들이 야 이거 WTO 룰을 너 어긴 거 아니냐 이거 너무너무 깡패지 타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예 지금 로이터 뉴스 기사에 나왔고 지금 블룸버그라든지 IRA에서 현재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가능한 차를 공개했는데 거의 다 탈락했고 거기에 이제 GM, 포드, 테슬라 미국 기업 위주나 미국에서 생산된 차들만 남아서 그걸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태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또 뇌리에 또 이렇게 박히는 행복열차님도 감사합니다 그쵸 부산에 너무 부산을 아마 한국 오면은 자주 가죠 처가 쪽이 부산이라서요 부산을 자주 내려갑니다 소생님 감사합니다 부산은 정말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게임을 넘어가야겠죠 오른쪽에 그 기사 내용인데 테슬라한테는 참 좋은데 그래서 제가 현대기아차나 이제 특히 한국인으로서 관심이 많으니까 가격 비교를 해보면은 경쟁력이 제로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대응하지 않으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앞으로 다른 나라 차들 뿐만이 있는데 현대기아차 그나마 좀 이제 포드 다음으로 스물스물 잘 팔기 시작했는데 참 이 열기가 금방 꺼질 것 같은 아 그리고 이거를 제가 벌써 한 2주 됐나요 꽤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뉴스를 최근에 다루더라고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자명한데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에 안 좋은 소식은 조금 그래도 좀 진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한국 언론들이 좀 팩트체크를 오래 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IR의 공식 홈페이지 그러니까 미국 정부 홈페이지에 나오는 리스트입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디 Q5, BMW 3 시리즈 플러깅, BMW X5 그러니까 BMW X5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죠 여기 쉐비볼트라든지 테슬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매니팩처링 셀스 캡에 걸려있죠 이미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거는 올해까지 유효를 하기 때문에 못 봤지만 여기 리스트에 들어온 이유는 배터리 러머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것은 이제 내년인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블룸버그 보면은 이것도 약간 팩트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러머틸이 starting and end of 2023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유예 기간이 더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23년 1월 1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배터리 파트에 대해서 end of 2023이고 mineral, 그러니까 러머틸에서는 좀 2024년 요기니까 요게 지금 디테일한 게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시간이 어느 정도 벌려졌기 때문에 이러면 테슬라한테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GM4, 테슬라 요 세 회사는 강력히 이번 법안에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 물론 이제 리비안이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스타트 루시드 에어도 그래서 있습니다만 뒤에 이제 소득 제한이라든지 이런 상세 독소 조항들이 이미 달려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긴 하다 근데 미국에서 안 만들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Mercedes-Benz 여기 EQS SUV가 이 리스트에 2023년에 들어와서 오고 좀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에서 많은 유럽 기업들도 발빠르게 조금은 예 아직은 좀 이게 갈 길이 멀지만 대응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는 점 근데 이 리스트에 현대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고요 여기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보면 North America That takes effect on August 16 예 지금 이미 지났죠 이 방송 나갈 때면 예 지나서 이미 그리고 additional provision이 2013년 1월부터라서 조금 논의가 고디엔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재 전기차를 사셔서 보조금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예 직접 지금 딜러 특히 테슬라가 아닌 분들은 딜러한테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바인더에 들어갔냐 컨트랙이 바인더에 있냐 없냐 그걸 좀 따지는 것도 요기에 지금 정부에서도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그거는 직접 예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차가 그러니까 계약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딜러한테 물어보셔야지 예 이거는 상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라서 빨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이게 보조금이 적은 편이 아니라서요 아 그리고 직접 찔러주는 텍스 크레딧이 있고 이게 연말 정산할 때 미국은 좀 다릅니다 일단 다 내고 연말 정산할 때 제가 이제 세금을 낼 세금을 낼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니까 직접 주는 세금과 내가 연말 정산할 때 내가 낼 세금을 깎아주는 건지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왜 소득제한이냐 이런 걸 걸면서 계속 프로비전 그게 들어가는 게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타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구조가 전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이제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참 미국은 참 이게 조항별로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참 머리가 아픕니다 저도 연말에 세금 신고할 때 그래서 그냥 요즘은 그냥 맡겨버리거든요 복잡해지니까 그러니 인건비가 이래저래 다 세는 거죠 예 그런 나라입니다 뭐만 하려면 본인이 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귀찮으면 사람을 고용을 하셔야죠 그리고 돈이 팍팍 세죠 자 이제 가격 비교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데 현대기아차의 아이오닉5가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싼 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요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적정 가격인지 자 SE 버전 아이오닉5의 깡통이죠 예 주행보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220마일인데 요게 이제 4만 달러에서 한 50달러 부족한 요즘 마크업도 있어서 좀 가격은 직접 문의하셔 봐야 되지만 예 마크업을 너무 붙여야 되죠 여기다 지금 일단 그래도 MSRP는 저거라는 점 근데 저거랑 테슬라 가격이랑 직접 비교가 안 되죠 왜냐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 FSD 베타나 시내주행이나 더 뛰어난 자율주행 거의 어느정도 거의 웬만한거 다 보조해주려면 FSD를 넣어야 되고 하위에서 자동으로 나가고 이런것들 내비게너 오로파일럿을 하면 반쪽짜리도 있고 그런거지 기본적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엄청 뛰어난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이런 아주 가파른 곡선이 이런것도 다 잡아주거든요 아마 동등비교는 그걸 다 넣어야지 블라인드스팟도 이런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정도는 풀옵을 해야지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는 기본 테슬라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걸 하려면 5만 천달러를 지불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없으면 모델3 레어휠 드라이브랑 이게 지금 4만6,990달러거든요 그리고 롱레인지 지금은 예약을 안받습니다 미국내에서 이게 5만7,990달러인데 가격차이가 팍 줄죠 리미티드 버전이 이게 이제 모터도 두개 들어가고 이러면은 테슬라랑 요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혹은 그냥 레어휠 드라이브도 주행거리가 테슬라는 267마일이거든요 근데 아이오닉5는 220마일이라서 이게 테슬라의 레어휠 드라이브가 중간입니다 또 하여 참 서로 이게 아주 동등비교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리고 실제 실물을 아이오닉5를 보면은 모델3보다는 조금 더 커보입니다 근데 모델Y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참 아주 단순 절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게 약간 약간씩 시프트 돼 있어서 이걸 뭐라 얘기하긴 어려운데 그래도 현재 주행보조나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 더 입각해서 얘기하면은 사실상 가격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테슬라가 모델3 가격을 지금 깎을 조짐이 레딧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이야기 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아이오닉5 보다 예 7500달러를 이걸 깎아버리면은 55000원에서 더 쌉니다 심지어 테슬라 모델3가 아이오닉5 보다 미국에서 더 싸기 때문에 지금도 판매량이 테슬라가 압도적인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팔지 말라는 얘기죠 아 그래서 정말 쉽지 않다 내년에 거의 파는게 용이할 정도입니다 이거는 취향 차이가 아니라 여러가지 독소조항 제약적인 요건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세부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소득제한 그래서 갈릴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정말 내년 지금 벌써 당장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건 너무 놀랍고요 너무 빨리 가서 제가 얘기를 몇 번 방법을 했는데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겁니다 그 즉시 지금 커팅 됐기 때문에 아 지금 타격이 정말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옛날부터 이게 리를 조짐을 먼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늦게 화제된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기아 EV6도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이제 올휠 드라이브나 이런걸 넣으면 5만 천 달러인데 여기도 GT 라인 GT 라인을 가야지 HD2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러면은 예 5만 6천 달러까지 모터 두개 넣거나 한개 넣거나 5만 달러가 넘는데 이게 보조금 받는 테슬라랑 비교하면은 거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상 끝났다고 보여질 정도로 근데 이제 모델 Y랑 비교하면 가격적인 메릿이 아직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 모델 Y 크기가 그쵸 더 크다라는게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격 조사하면서 저는 이미 모델 Y를 잘 타고 있으니까 이게 깜짝 놀란게 둘이 가격 차이가 4천 달러 밖에 차이가 안나더라구요 퍼포먼스랑 롱레인지랑 이거 그냥 퍼포먼스 사라는 얘기죠 참 얼마나 롱레인지가 인기가 심각한게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격차가 요거 밖에 안난다라는게 정말 정말 충격적이구요 그 테슬라 모델 X 플래드랑 똑같죠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플래드는 벌써 그 칼 시트가 어 6인승이죠 그냥 6인승인걸 고려하면 이게 맞습니다 11,000달러 정도 그거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실분은 그냥 플래드 사는게 맞다 그리고 이제 모델 Y마저도 퍼포먼스를 사는게 맞다라는거죠 자 다음은 아까 말한 그 웨이타임 그 제가 보여드렸죠 트로이 테슬라이카의 그 정보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답을 달았습니다 아 이거 최대한 빨리 딜리버리 타임을 줄이려고 하지 아니 절대 이거 늘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절대 안 좋은거다 그럼 난 빨리 낮추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프리먼트 공장에서 지금 딜리버리 트럭의 플릿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벌써부터 엄청나게 딜리버리 할 조짐들이 보여지거든요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 예 안드레 카파씨가 아이고 유튜버 유튜버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필수죠 안드레 카파씨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참 이 영향력이라는게 용돈벌이 수준이지만 정말 그래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거 모으겠습니까 늘 감사드리고 그 맛에 계속 이걸 하는거죠 안드레 카파씨도 한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런 분들도 하는데 해야될거 같고 일론 머스크도 응원하는 듯한 이제 섭스크라이버를 늘린다는 네 그런 답글도 달았고 그리고 재미난 또 농담은 이게 정말 CEO로서 올바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리퍼블리컨 파리의 절반 정도 디모크랩 파리의 절반 정도 나는 클리어하게 서포트한다 양쪽 한쪽만 지지했다가 어떻게 맞을 줄 알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도 리퍼블리칸에 좋은 점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 지지하진 않고요 역시도 네 디모크라이셋에서도 저는 좋은 양쪽 다 다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맨유를 산다는 얘기에 맨유 주식이 팍 뛰었는데 그거는 롱러닝 조크라고 얘기합니다 참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주식이 막 변한다라는게 영향력이 이래서 중요한거죠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세상이 참 많이 변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근데 요즘 메뉴 성적이 좋진 않죠 자 마지막은 테슬라 슈퍼차저가 넌 테슬라 오너들한테 이제 오픈이 곧 됩니다 벌써부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 테슬라가 미쳤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월 멤버십 피가 1달러가 안합니다 99센트입니다 얘네가 돌았구나 와 이거 그냥 거의 거저내기가 안할 이유가 전기차 갖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해야지 라는 왜냐면 경쟁사가 뭐 한 4달러 5달러 할 겁니다 일렉트리 파이오메리카 일렉트리 파이오메리카가 그 정도 하고요 그 정도기 때문에 그걸 안하면 킬로와트당 31센트에서 멤버십이 없으면 43센트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근데 저는 테슬라 슈퍼차저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1달러가 안 되면 일렉트리 파이오메리카보다 적은 거잖습니까 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9달러 99센트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넌 테슬라 유저들한테는 사실상 충전 가격을 2배 이상 받는다라는 레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좀 핫한 로케이션에서는 붐비는 면이 있으니까 열긴 여는데 가격 편차가 심할 거란 얘기가 있는데 그게 테슬라 오너들의 희망상황인지 좀 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오픈이 됐었어가지고 테슬라 앱에 그래가지고 근데 요거는 좀 좀 더 제가 이거 만들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가지고 아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하구나 근데 확실한 건 이제 거의 준비가 거의 완성형에 다가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조만간 오픈될 거라는 점 그리고 제이디파워에서 미국에서 고속전기 충전에 대해서 퍼블릭 차징 세리팩션 스터디를 해봤는데 압도적으로 테슬라 슈퍼차저가 짱입니다 이건 뭐 불보도 뻔한 거죠 세그먼 에버리지가 674 근데 남은 회사들이 에버리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 면이나 숫자면 퍼쳐 있는 커버하는 에리아면 편의성 속도 모든 면에서 테슬라가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거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야 될 정도로 심지어 일렉트리 파이머리카는 차지 포인트보다 안 좋다라는 거는 좀 서비스 개선이 하루빨리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를 좀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와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